오! 강타! 강타 한 번 더! 아 뭐야! 어우 야 잘 싸운다 그래 역시 그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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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스 바로 되어가는 것 봐 잘 모르겠는데 마을로 돌아갑시다 가자! 어디로 가라고? 아니 따라가라고? 내가 왜 그래야 되지? 내가 먼저 가면 그만인 것을 어디냐? 여기다! 여기 찍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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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람에서 이리로 가자 오! 펜스 원수 딜레곤몬이라면 직선 로스지 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어디야? 뭐야! 뭐야! 어디야! 기억나고 бан Henri 아니에요! 여기는 울림 도전 찾아 해석 아아 가자 아니 그런 말 하지 말고 이거 이거 그래 아으자 좋아 미럭을 본 적이 있다 미럭이 검은 책 안에 있었지 드래곤번인가? 난 확실히 드래곤번이다 우리들 모두가 드래곤번이라니 무슨 뜻인지 바람이 비서가 다양하게 속박을 풀고 힘의 단어를 배우기 이리로 가라 가죠 궁금한게 있는데 여기까지 덩가드가 따라오나? 어 어 빨리빨리빨리빨리 로딩 왜이렇게 느려? 뭐야 왜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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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제는 별 그렇지 안탱긴다 했더니 여기 또 한번 튕겨주네 아 그러지마 오케이 오케이 제거하고 비석으로 가서 비석으로 가서 아 뭐야 어 내키지 않는다 역시 비즐런트를 한번 즐겼더니 드래곤번에 대한 흥미가 좀 떨어졌어 상류 상류 아 야 뭐야 미쳤냐? 진강검이야 나 그래 잡에서 깨어났다 검 잡에서 깨어나면은 딜이 세지네 넣고 세이브하고 싱저어어 여기가 올라가서 가까이 가면은 맞아 안 되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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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흥미로워 나 감 열심히 싸우삼 유기견 데려가다가 데려가면 절대 안돼요 저거 데려가시는 분들 있으면 당장 없애버려야 됩니다 빠른 이동하면 사라지는데 쟤 소환을 할 수가 없어요 쟤는 분류가 이상하게 돼있어가지고 메모장 열어가지고 개체로 찾아가지고 분류를 해야됩니다 굉장히 불편하죠? 제가 당해봐서 알아요 저 생김새 뱀 드래곤 뱀 드래곤 어우야 역시 전설의 그대곤에 비하면 훨씬 약하지 뭐야 뭐야 진정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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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정하라고 했잖아 진정해 진정한 아...왜 그래 일단 ились joć 바깥아주고 올리고 올리고 힐해주고 거울을 바꿔주고 어딨나 맞췄다 이리와 이리와 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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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까먹는데 너 근데 왜 쟤네명 써보냐 친한거 아니었어? 빛들 꺼져 뭐가 자꾸 거슬린다 했더니 이렇게 들어있었구나 아 에이 아니지 죽은거 에이 야 죽은거 아니지 왜 야 너무하잖아 야 야 너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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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네한테 쟤네한테 어그를 끌게 하고 그대로 못날개만 해 못날개만 하고 나 간다 앗 앗 비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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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 사진은 사진이야 잠깐 잠깐 사라져 사라져 의지 꺼기 먹어줍니다 치유 약손 빨리 얘 죽이고 간다 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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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 붕괴 활 적중시 일정 확률로 적을 강분상태로 만듭니다 또 낮은 확률로 환각의 불꽃을 발생시켜 근처의 모든 적을 강분상태로 만듭니다 활 안쓴다니까 활모기만 자꾸 줄래? 갈거야 나 오지마 갈거야 가다 바람의 비석에서 함성을 사용하시오 의지 꺾기 자 대다 자굴 치는것 봐 야 오우야 안되지 야 안되 지원병정도로 날 막을수없어 가면이 가면이 축으로 바뀌었네 이번엔 또 잠깐만잠깐 기다려 아 쓰고있죠? 아 미안 아 내꺼구나 자 아키는 극대인간이죠? 됐지? 기다려 기다려 이거지 이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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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스톤과 대화하시오 여기 네모나게 잘려져 있는 건 뭘까요? 항상 궁금했는데 주민들을 해방했소 이제 뭘 해야하지 미락을 막아야 돼 넬로스에게 가서 검은 책에 대해 물어보시오 그럼 넬로스한테 가라는 거잖아 아 이런 거 안.. 어.. 이거? 음.. 비석 정화 안 합니다. 넬로스한테 가죠 저거 한다고 해서 좋은 거 안 줘요 카드웨이폰이 안 뜨는 거 같다 여기서 넬로스 텔비스 린 태양의 비석 가자 뭐 뭔 소리야? 아 트롤 야 트롤 잘 가도록 잘 가도록 쓰러진 애들한테 추대미 들어가네 어디 갔냐? 어 점점 인간의 한계를 넘고 있어 좋은 징조야 좋아 가 거리는 멀고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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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그래 아 진짜 미친거 아냐? 오지마 오지마 아이 왜그러냐 니가 혼자오면 내가 무서워할거 같애? 빚어 어어어어 예 어차 여기 와야되니까 찍죠 아예 니들 못알아? 느차닭 streatt 쓰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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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딨어 어딨어 아 저기 posición 음... 크으... 온 김에 해주자 해방시켜주자! 해방해줬어 나는 해방해줬다 간다 알아서 싸워 뭘까 좀? 어우, 경비병이 일을 잘하는구만 그리고 여기 경기병은 중갑이네? 무슨 검지 떠나? 에이 야 그러는 거 아냐 꺼져 얘가 동료 중에 유일하게 상인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대우고 다니다가 물건을 팔 수 있는 거죠 아직 마흡 살아서 무기 같은 거 못 파니까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집사의 집? 아 여기구나 탈미스 린 후 어디서 검은 책을 찾을 수 있는지 당신이 안다고 들었는데 검은 책 한 권 찾아다 더 찾아야 하나 어디에서 검은 책을 찾을 수 있지? 네 찾아? 왜 뭐 왜 그런 일을 오케이 자 여기서 맘 편히 떨어져도 낙사가 아니라는 게 정말 좋군요 가자 엉뚱스 루스프 거친 이거 어디서 참 자아... 이야 딜이 많이 세졌다 야, 빨개 벗고 덤비는 주제에 지금 막어 나를? 마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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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근데 좀 많이 아프다 잠깐만 잠깐만 왜 그런거야 잡고 다 잡을 필요가 있나? 쪼록 가면 되지 그냥 격자? 어, 역시 격자야 고통이 아니야 다음 세계 다시 만나자 허허 유명을 대축하는구만 아, 여기에 술 차이면은 다 저 변함없어가지고 너무 성가시네 너 뭔데? 스탈림 중갑세트를 입고 있냐? 야, 왔다 왔다 중갑세트, 야 세상에 탐난다, 내가 입고 싶다 저거 와, 어떻게 스탈림 중갑세트를 입고 있어 부럽다 야 다 단검이네 근데 장비 맞춰라고 무기는 못 뽑았나보지?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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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잠깐만 졸라아퍼 졸라아퍼 뭐야 아무잖아? 뭐하냐? 아니 안하냐? 야, 풀셋 미쳤다 진짜 미쳤다 진짜 미쳤다 2 3 감사합니다.